오늘은 추비쿠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협찬이 아닌 실제로 제가 구매를 해 가지고 언박싱을 하는 거구요 두 세트가 들어있을 때 그리고 세트 하나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포장이 되어서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세트를 주문했을 경우에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매번 올 때마다 제가 이거 두 번째 주문하는 건데요 올 때마다 포장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는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렇게 본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더 감싸져서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종이로 된 그런 뽁뽁이를 대신하는 그런 완충제 같은 게 들어있었구요 이번에는 이걸로 아이스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본행이 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뭐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아이스팩이 들어 있습니다 차갑게 되어 있구요 뽁뽁이에 걸려져 있어서 이제 물기나 요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어 이 박스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자 두 개 세트일 때 이렇게 들어있구요 한 개 세트일 때는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하나가 들어있어요 자 한 개일 때는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들어있네요 제가 협찬 받았을 때는 뽁뽁이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구요 두번째 이제 제가 주문했을 때는 종이로 된 완충제 네 그게 들어 있었고 세번째 주문했을 때는 요렇게 들어 있네요 아직도 차갑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세 세트인데요 어차피 중복되기 때문에 한 세트는 빼고 두 세트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열어보시면은 요렇게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네 추비쿠키란 어떤 것인지 안내를 해주는 네 그런 것들이 있구요 어떻게 보관을 해야되는지 그런 것들도 되어 있어요 실온 냉장보관 시에는 최대 2일 냉동보관 시에는 최대 3주 된다고 합니다 약간 해동한 후에 먹으면 좋다고 하구요 가능하면은 좀 차갑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총 5개 또는 이렇게 4개 요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에요 4개 또는 5개 주문한 개수만큼 들어있는데 최대 5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스티커를 요렇게 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 여기를 뜯으면은 뜯어서 저같은 경우에 이 위쪽을 뜯어가지고 쿠키를 먹고 나중에 보관할 땐 다시 넣어서 요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구요 이 라벨에는 그 치즈 이름과 관련된 내용물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구요 그래서 저도 선물용으로 좀 드리고 이제 부모님들께도 선물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또 주문을 했습니다 통밀 베리너츠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쿠키구요 맛있으면 돼지 돼지반 느낌이에요 얼빠 핑크레모니 상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황치즈 리뷰해보면 굉장히 맛있다는 분도 있고 저같은 경우엔 약간 짠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구요 요것도 음료와 같이 먹으면은 뭐 괜찮은데 이것만 따로 먹으면은 약간 느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저같이 사는 분은 이 민초하가 제일 맛있다고 하구요 보기에도 이쁘고 안에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박혀 있구요 민트 맛이 납니다 골드아이 가장 일반적인 쿠키 맛이라고 할 수 있구요 안에 이렇게 씹히는 맛도 굉장히 좋아요 첫 1차 때 보니까 이 골드아이 골드 마미가 품절이더라구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가장 맛있어서 그럴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구요 어쨌든 품절이었어요 자 블랙스모어 요것도 약간 초코파이 같은 느낌도 나구요 네 여기 마시멜로우 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데 이것도 좀 색다른 느낌이에요 바질포텐 요거는 좀 맛있어요 요것도 좀 신선한 느낌으로 어 감자 약간 짜짜롬 하면서 그 단짠단짠의 느낌 네 그런 것들도 있구요 맛있습니다 이제 저번 보시길 추천드리겠구요 해바라 해바라는 약간 커피향 나는 네 고로한 쿠키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전종류 어 10종 네 10가지 종류를 모두 확인해 보았구요 예전에 제가 그 협찬받아서 리뷰했던게 있기 때문에 따로 먹는 모습이라든지 그런거는 따로 리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리뷰했던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구요 저희가 오늘은 언박싱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을 해보니까 어 이게 제품을 보낼 때마다 조금씩 이제 개선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어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은 일단은 굉장히 맛있구요 모두들 선호하는 그런 맛이고 리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들 괜찮다고 어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쿠키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유류를 좋아하시는 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추천을 드리구요 또 지인이나 아니면 뭐 친지들에게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으니깐요 또는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도 대접하기 좋은 그런 어 디저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자요 빠이바이 먹구자장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구자장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에이아이 반려 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주죠 구독과 좋아요 If You want to get some quick credits 구독! 댓글에 Secretary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